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 왕복사대기를 확 날려버릴 그런 아가리 효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가리 효자의 남편이 시아버지 재혼을 결사 반대해요. 지금도 술 처먹고 난동 부리고 있는데 야 이 그지같은 인간아 그럼 니가 모시고 살든가 원제 시아버지 재혼에 거품을 무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아내입니다. 지금 저희 시아버지 재혼과 관련해가지고 남편의 반응이 너무 과한 걸 넘어서 아예 이해조차 안될 지경인데요.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 심리가 궁금해서 글 남겨봐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한참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시안부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정이 여러가지로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사에요. 정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결혼식을 보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홀로 남은 시아버지. 그래도 당신이 당시 기준으로는 아직 젊으시니까 몇 년을 쭉 홀로 살림 꾸리고 살아오셨는데요. 몇 달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며느리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당신의 자식들 시누이와 남편 전부 다 집으로 불러 모았고 내가 지금 좋게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렇게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뭐 이때 완전 난리가 났죠. 맞아요. 저희 남편 혼자만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무조건 환영하고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이 워낙에 진지하게 말씀을 하니까 당신의 자식과 며느리 된 입장에서 많이 궁금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형님과 제가 그분을 따로 만나봤는데 아버님 말씀처럼 참 사람이 좋다 깔끔하다 이런게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놓였어요. 거기다 아버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각각 장성한 자녀가 있으니까 혼인신고 같은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살리만 합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 얼마 전 한 달 전이죠. 합치게 됐어요. 참고로 이 두 분 모두 경제력이 비슷하고 다 풍족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저지만 형님이 너무 좋아라 해서 상황 역시 좋게 흘러가는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제목에 썼죠. 저희 남편 혼자 하루가 멀게 술을 퍼마시고 난리 부르셔서 불쌍하여 우리 엄마. 돌아가신지 이제 5년밖에 안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야. 자식으로서 진짜 아버지한테 실망했다. 나는 절대 죽어도 인장 안 할거고 용서도 안 할거야. 누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진짜 다 미친거 아니야? 왜 다들 본인 생각만 하는거야.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는 뭐가 되냐? 등등등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울고 불고 그냥 미친 개처럼 난동을 부린다니까요. 누가 보면 아이고 아들이 참 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던 이 사람은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챙기는 사람은 저희 형님이에요. 가까이 살면서 매번 반찬 만들어 나르거나 그게 아니면 직접 가서 반찬을 만들고 그렇게 챙겨요. 그 외에 병원 등등등 그런 여러가지로 다 챙기고 있죠. 그리고 며느리인 저는 그냥 이런 형님을 살짝 거들기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좀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신용만 한거죠. 아 그런데 저한테 그 누구도 눈치를 주거나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제가 한거에요. 민망해서. 물론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거고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가 제가 며느리라서 말하는게 아니구요. 그 성격 자체가 되게 점잖고 굉장히 깔끔한 분이세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으면 그 이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죠. 또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고생만 하다 가신거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제가 연애할 때 본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저희 형님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이만한 애착화가 없어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당신 아내를 위하는 분이라 늘 사랑받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우리 엄마다. 분명 엄마도 하늘에서 축복을 하고 있을 거다. 아니 어쩌면 엄마 덕분에 이런 일이 생긴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리치는 자기 동생한테는 야 미쳤냐? 도대체 니가 언제부터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리고 이건 아빠 인생이야. 감히 니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요즘 백세 시대에 재혼을 하는 게 오해 흠이 되냐? 엄마 돌아가시고 니가 아빠 밥 한 번 해드려봤냐? 아니면 빨리 청소를 한 번 해봤냐? 없잖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렇게 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저 역시 형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막말로 진짜 이건 막말인데 우리 대신 당신을 챙기는 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자식 된 입장에서 당연히 더 안심되고 기쁜 일 아닙니까? 혹시 이거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드는 생각인 걸까요? 여하튼 그래요. 문제는 접니다. 저. 형님이야. 뭐 따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는 저는 이 미친 술주정을 벌써 한 달 넘게 보고 아니 당하고 있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왜긴요. 그냥 뻔하잖아요. 아가리 효자라서 그런 겁니다.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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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글 사실혼으로 아버지 재산도 다 가져갈 거 생각하니까 속이 확 뒤집히고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가 효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술만 조지는 거요. 2번. 엄마가 불쌍하긴 개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그냥 자기 아버지 재산 못 받을까 봐 그게 무섭고 걱정돼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발작 같은 바락이죠.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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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끌. 맞아요. 100% 이겁니다. 다른 거 말고 이거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지. 만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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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면 평소 효도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안 했잖아. 으흠. 3번. 지가 진짜 효자라면 저렇게 술 처먹고 주장을 부릴 게 아니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새어머니를 진짜 극진히 모시거나 그게 아니면 여자를 집에 들지 않아도 되게끔 지가 아버지 수발 다 들고 정성스레 봉양을 하는 그런 효자의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냥 술 처먹을 핑계 찾아가지고 꼴값만 쳐들고 있는 겁니다. 으흠. 4번. 아니 5개월도 아니고 5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별 거지 같은 후레 자식이 어디 감히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지가? 5번. 뭐 그 이유가 당신 재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자기 아버지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리효도 오지게 시키다가 이제 그게 안된다 싶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나저나 맨날 술을 파마신다고요? 딱 가게 나오네. 나중에 쓴이 먼저 죽으면 이 자식은 5년이 뭐냐. 5일만에 다른 여자 찾으려고 난리칠 겁니다. 지 아버지 힘든 건 알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종자죠. 6번. 이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딱 중학생에서 못 크고 멈춰서 그런 겁니다. 그냥 사상 자체가 개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재산 문제가 걸려가지고 재혼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어쩌면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여하튼 나이를 허쳐먹었습니다. 7번. 저러다가 지 아버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간병은 당연히 그분에게 맡길 거면서 개 웃기고 있네. 그래도 지가 자식이면 혼자 계시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살아주는 거에 고마워해야지. 어이구 이게 뭔 꼴이냐 추하게. 8번. 예전에 주변에서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가 한 게 없으니까 저런 거예요. 지만 엄마랑 의리를 지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면제부 삼는 거죠. 만약 내가 저 자식의 엄마였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통수 오지게 후르쳤을 거야.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니 둘이구나. 살아있을 때도 도움이 안 되던 놈이 죽어서도 염병이네. 이러면서 말이죠. 9번. 그래서 그렇게 술 처먹으면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산소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던가요. 그냥 주둥이만 효자지. 그렇지. 10번. 원래 그래요. 자기 부모가 많이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꼭 불효자 연놈들이 제일 유난해 지랄 떨고 그러죠. 시아버지 재혼이야 당신 일이니 알아서 하시라 하고 남편은 그냥 거지같은 불효자놈이 엄마 살아있을 땐 뭐 하다가 이제서 술을 처먹고 난리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적당히 대처하세요. 냅두라고. 11번. 쓴이는 참 좋으시겠습니다. 행여 쓴이가 먼저 가버리면 님 남편은 평생 울면서 수절하겠군요. 추가합니다. 그래요. 역시 이게 제 눈에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군요. 그런데 뭐 재산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기엔 저희 형님 결혼할 때 그러니까 어머님 건강했을 때 이미 큰 금액을 지원해 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 같은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당신이 손수 집안을 정리했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추억하며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감히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뒤에 아버지 혼자 아버님 혼자 살기에 집이 너무 크다며 같은 동네에 있는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 그런 분입니다. 여하튼 진짜 문제는 가족 모임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좀 친해지라고 아버님이 좀 자주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 아버님의 여친분한테 실언을 한다는 거죠. 뭐 저랑 둘이 있을 때처럼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막 비웃는 느낌 있죠. 그분이 뭔 말만 하면 막 피식거리고 옆에서 보는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예의가 없어요. 분위기 당연히 늘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너나 누나나 똑같아. 다들 지 생각만 한다고 이러면서 더 난리를 부려요. 벌써 한 달 넘게 진짜 틈만 나면 술차 마시고 저러니까 이제 오만 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혼 생각도 간절하다니까요. 댓글 1번 하이 우리 남편이 딱 저래요. 어머님과 사별하신 우리 시아버지 거의 6년 만에 지금 만나는 분이 생겼는데 솔직히 제가 봐도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거기다 저희 시아버지는 딱히 자산도 없고 성격 별로 좋지도 않아요. 솔직히 좀 괴팍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거 싹 다 받아주고 말뚱만 해주고 아버님 끼니는 물론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잘 챙기는 거야. 진짜 아내처럼.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 자리를 뺏은 것 같다며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분이 챙기는 걸 보면서 자기 기분이 더럽다며 저보고 하래요. 곧 죽어도 지가 한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는 인간입니다. 미친 거죠. 물론 말 가지도 않은 개소리 집어치워라 라고 했지만 이렇게 주둥이로만 효자인 척 대리효도 바라는 놈 진짜 오만장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혼? 그래요. 저도 쓰니 마음 공감합니다.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2번. 뭐라? 지들 생각만 한다고?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당사자인 아버지도 원하고 다른 가족들 거기다 며느리도 잘 됐다며 응원하고 있는데 왜 지 혼자 난리냐고. 사별 5년이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비웃고 진상 피우다가 그분이 도망가버리고 지 아버지 또 혼자 되면 지가 보피를 할 거야 어쩔 거야. 아내분 말 단단히 하세요. 야 너 자꾸 이러다가 아버님 또 혼자 되면 나도 이혼할 거야. 네가 가서 당신을 모시게 될 거다 이거다. 그러니 정말 그걸 원하는 거면 계속 이렇게 고장 한번 부려봐. 아 아니 근데 진짜 왜 저러는 거래요? 만약 쓰니가 죽으면 지는 뭐 아버지처럼 안 그래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건가? 사람이 젊은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가지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걸까? 아니 다 떠나서 내 부모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면 자식으로서 마음 놓이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저 자식은 몇 번이나 갔어요? 누나랑 아내가 다 했는데 지가 뭐라고 깝차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수발돌던 딸내미가 반대를 하는 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가 뭐라고 반대를 해? 3번. 추가 지진박 거리게 쓴 거 꼴하지 마라. 결과를 줘야지. 이혼도 안 할 거면서 간절이라네. 해결도 못 할 거. 어우 징징거리는 같은 패턴 추가 글. 진짜 식상하고 거지 같아. 대댓글. 이혜력이 떨어지면 댓글 같은 것도 아예 달질을 마. 쪽팔리게 공부 못한 티 내지 말고. 아휴 부끄러워라. 아니 근데 그 지진박 거린다는 게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이거? 이 자식이고? 너 혹시 조선족 아니야 이거? 4번. 심리? 뭐 그런 건 나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하나 확실하네요. 쓴이 죽으면 바로 재혼할 여자 찾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말고 남편보다 더 오래 사세요. 알겠죠? 5번. 아니 자기 누나랑 아내한테 지들 생각만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랍니까? 니들이 아빠 챙기기 귀찮으니까 재혼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가? 그래 좋아. 그렇다면 지는 뭘 했대요? 혼자 계신 아빠 밥이라도 한 번 차려봤대요? 아휴. 쯧쯧쯧쯧. 6번. 저기였으니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 인간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한 달 동안 술파 마시던가요? 그럼 인정한다. 7번. 그냥 술에 차 마시고 싶으니까 둘러대는 핑계일 뿐입니다. 맨날 저렇게 차 마시다가 불쌍한 엄마 곁으로 얼른 가길 바랍니다. 물론 남편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만 해서 자기 아버지 재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을까? 그런 게 걱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정리를 좀 해주고 가시든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막말로 엄마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이런 오해 안 받겠죠.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게. 차라리 그게 제 말은 그겁니다. 차라리 속물이 낫지. 이런 찌질한 위선은 진짜 거지 같거든.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가. 엄마 불쌍.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ento하셔야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